국회 개헌식에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승만부터 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국회 개헌식에는 참석했습니다. 국회가 싫고 미입들에도 가서 하는 척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한두 달 전에 충선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입니다. 선량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국회 개헌식에 가서 축하하고 나는 국민의 대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시기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특검법 통과시켰다고 해서 개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독수 총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석하든 안하든 개의치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무진장 기분 나쁩니다. 무진장 불쾌합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것과 드러나면서 더욱더 기분 나쁩니다. 특검법, 날치기 했습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켰고 어차피 거부할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하여튼 의회 민주주의를 내놓고 부정하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게 입벌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도 완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이 국회 개헌식에 참석 안 한 것은 역대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참석하지 않은 국회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집권자는 반드시 국민에게 쫓겨났습니다. 박정희 때 YS를 처음으로 국회에서 제명했죠. 그 이듬해 박정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참석 안 했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집 할까? 아닙니다. 기사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나토가 올해로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려고. 이게 아마 정상회담이 요미율의 신문에 난 건데요. 9일부터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9일부터 한 4, 5일 정도 진행되어 있죠. 그러면 9일부터 11일 미국 수도의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나토 회의라는 건 이건 군사협력기구입니다. 군사동맹기구예요. 조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9일부터니까 일요일날 정도에 떠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떠나든지 그래야지만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국회 개원하건 안하건 간에 관심 없다. 대통령이 참석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는데 자기가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올 동안에 국회 개원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계속해서 보이컷해야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뭉개버리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충성하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때까지 보이컷할 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우원식 의장은 다음 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개원식 하자. 라고 생각했을 텐데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가냐고요? 나토 회의.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그걸 알면서도 오늘 개원식에 참석 안 하고 연기시켰습니다. 완전히 강자 분이는 거죠.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특검법. 그거보다도 김건희 여사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특검법.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민주당끼리만 개원시켜라. 아마 그러한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은 계속해서 보이컷하고요. 하여튼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꼼수도 대단합니다. 최근에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이때부터 입장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은 대령이 항명을 했다. 난 모르겠다. 외압 같은 거 없었다. 경로 없었다.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유주의 총연맹은 극우 유튜버들의 집합체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씨가 초청한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주의 총연맹에 다 들어갔죠. 활동비를 달라고 했는데 활동비 좋는지 안 좋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유주의 총연맹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합체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싸우자. 투쟁하자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동가. 자유를 지키려면 거짓 선동과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 자유를 지킨다고 그럽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자유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유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북 청년 자유주의 총연맹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잘 알고 있네요.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겠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는 자기네들 부하들 데려다 놓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겠죠. 탄핵 언제 당할지 모르고 특검 언제 될지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들 나올지도 모르고 아 그쪽에서는 배신자고 이쪽에서 보면 완전히 선량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 보로 마지막 보로 바로 자유청연맹 당신들밖에 없다. 나는 당신들만 믿고 가겠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도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조직 자유주의 청연맹에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청년조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 출범을 축하한다고 새로운 미래라고 여기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기 여기서 버텨보자. 둘러봐도 여기밖에 없다. 마지막 나의 몸부림이다. 싸우자. 국민과 싸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승만 때에 서복청년단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행보가 정말 눈에 띕니다. 네 등천 날이 갈수록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